보국토게이트를 지났어요. 욕인시청 방면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시속 3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During the morning, 시속 1m 앞 이프리카의 시에서 수익 объ 움직입니다. 시속 30m 앞 어린이 보호구역ا. 시속 3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MP reaches 3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60m 중 2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1시 방향 2번째 출구입니다. 1번째 출구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호설 신당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윌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쫄깃쫄깃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